여러분 블리스라이트 삐순이에요 제가 멤버들 중에서 처음으로 찍어보는 브이로그인데요 오늘은 스케줄도 없고 쉬는 날이라서 오랜만에 늦잠을 잤어요 간단하게 아침 먹고 준비하고 나가서 데이트할 거예요 아침은 간단하게 엄마가 간장 계란밥 해주셔서 맛있게 다 먹었고요 이제 씻고 준비할 거예요 이따 지훈이랑 삐대월드 가기로 했어요 귀엽게 머리도 따서 묶고 오버롤 원피스를 입었어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